키움증권에서 펀치 살 땐 누구나 선치판매 수수료 영원 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종목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러체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금이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싼값에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러체 시스템즈는 뭐 하는지 살펴보고 갈까요? 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러체 시스템즈는 디스플레이 전공정단에 있는 이송 시스템과 후공정 FPCB를 구부려주는 특정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FPCB 구부려주는 이 밴딩 머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반도체 양 이송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전에 있는 원장 유리 원장 있잖아요. 그걸 이제 커팅하는 시스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디스플레이 공정 내에서 앞단과 뒷단에 대한 장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까지 이송 시스템에 대해서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출 비중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한 절반 정도 되었고 나머지가 이제 반도체 등등등인데 사실 이때는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다운사이클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반도체 역시 투자 사이클이 다운사이클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매출 비중이 이 회사의 앞으로의 호환기에 이 회사를 바라볼 때 이 비중대로 갈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없지만 다만 이 회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다운사이클 하에서도 지금 포트폴리오는 이 정도로 좀 가지고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7년에 아주 좋은 실적을 냈었습니다. 매출액 기준이죠. 이때가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사이클의 피크였습니다. 2017년에 피크로 18년, 19년 투자가 많이 감소했었고요. 2017년에 2016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거의 뭐 2배 이상 거의 3배까지 성장했던 이유에는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후공정에 포함되고 있는 fpcb 밴딩 장비 때문이었어요. 이때 그 장비를 처음 런칭을 했었고요. 이 장비를 삼성디스플레이 내에서 독점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 후공정 투자가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고 이때 그 밴딩 장비 하나만 가지고 매출액을 2천억 이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한 번 레벨업이 세게 됐었고 2018년, 19년에는 투자가 없으면서 지금 손가락을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폼팩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베트남 후공정에 대한 투자가 다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베트남 투자가 호환기에 진입했던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후공정 밴딩 장비가 다시 거의 2년 만에 다시 이제 발주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연간으로 2천억 이상 매출이 됐던 그 장비가 다시 이제 한 번 시작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를 제외한 디스플레이 역시 지금 삼성디스플레이가 작년 말에 QD올레드, 대형 올레드에 대한 투자를 집행을 했고요. 그 쪽에 대한 발주 역시 지금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송장비 또한 지금 거의 2년 만에 다시 사이클이 재개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아이템인 이송장비 그리고 후공정 둘 다 지금 투자가 오버웹 되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펀더멘털을 봤을 때도 과거에는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이송 시스템이라고 하면 아까 보여드린 그림 중에서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인덱서라는 게 메인이었습니다. 이 인덱서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정장비에 로딩, 얼로딩 시켜주는 장비였는데요. 이게 주력이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스토커, 카셉트 컨바이어와 같이 다른 부대 이송 시스템까지 제품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올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 대비에서 디스플레이 투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이송 시스템 분들이 수혜받는 그 규모는 더 레벨업이 된 채로 2020년 지금 투자 다시 업사이클에 진입을 해 있다는 점이 전방에 대한 사이클도 사이클이지만 지금 회사의 펀더멘털 내부적으로의 포트폴리오 역시 확대가 된 채로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좀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전 단계, 이송 단계, 뒤에 검사 단계까지 전부 다 갖춰져 있는 건가요? 공정별로는 그런데요. 이 회사가 앞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커팅하고 하는 건가요? 네, 커팅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이송 장비들을 하고 있는 거고 뒷단에서는 글라스랑 FPCB를 붙여줄 때 구부려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쪽도 후공정 장비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단, 뒷단 다 수혜를 본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지금 당장 올해는 큐듀홀레드 발주가 이미 나온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전공정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투자가 진행이 되고 이제 패널이 나중에 완제품화 되기 위해서는 이 후공정까지 투자가 다시 후행적으로 일어나야지만 이 패널 완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앞단, 뒷단 모두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는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장비군들은 중소형이건 대형이건 크기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도 더 좀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후공정 수요를 촉발하고 있는 폴더블 역시 지금 올해는 시장에서 한 연간으로 500만 대 정도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시장 최근에 나온 갤럭시 Z 플립같이 클램셀 타입도 지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자체에 대한 이 후공정 투자에 대해서는 내 훈련까지는 업사이클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새로운 스마트폰 폼팩터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 삼성뿐 아니라 이제 다른 해외 애플이나 기타 업체들도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패널에 대해서는 지금 한 디스플레이 가장 엣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디스플레이 투자 사이클에 다시 업사이클의 진입은 지금부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작년에 올해로 넘어온 백로그와 최근에 수출받은 것 같이 합치면 지금 올해 당장 매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한 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에 매출에 대한 800억 정도였으니까 이미 지금 작년 매출을 상위하는 매출 재원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점도 최소한 올해가 훨씬 더 좋을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시장에서의 판단을 하기에는 좀 충분해질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초에 제가 추정했던 이 회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200억 초반 정도입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세트 수요가 다시 레벨 다운되는 그림으로 가고 있지만 다만 이제 지금 중국은 다시 안정화 사이클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전방 수요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2019년 대비해서 올해 큰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의 그림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800억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 200억 이상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은 지금 659억에. 점점 싸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닥이 어디까지 것인가에 대한 건 사실 시장의 판단이고 이건 사실 뭐 가려봐야 알 일이지만 되게 지금 매력적인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해가고 있는 중이라는 점도 지금 밸류에이션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연간 영업이익 200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올해 순위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600억이라고 하면 PER이 한 4배. 4배가 차 안 되는 거죠. 3.5배. 네. 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밸류가 아무리 시장 상황이 이래도 이게 밸류가 비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PER 그룹에 비해 보면 확실히 싼 건 맞나요? 네. 싼 건 맞죠. 그래서 이 회사는 따로 12BW 같은 오버행도 없는 회사고 그리고 사실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시기에는 이미 한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고점 갔다 다시 지금 억울하게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그 반등 폭도가 셀 것이기 때문에 차트로 봐도 그런 기준에는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 종목의 전방은 디스플레이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디스플레이가 크게 재료를 받아야 되는 해인데 네. 그렇죠? 도쿄올림픽도 좀 아슬아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보면 가닥이 잡히겠죠? 네. 중장기 방향성은 명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